8월 28일 선출될 민주당의 당대표 과연 누굴까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대세를 흔들기 위한 견제도 뜻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35년직이 또 자장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등 민주당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는데 사계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으셨더라고요. 네, 정확히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라고 돼 있고 약칭 사계특위라고 하는데 맡게 됐습니다. 안건이나 해야 될 일 또 어떤 거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결국 지난번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송법 개정안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후속 조치로 어쨌든 수사공백을 좀 없애고 또 검찰에 남는 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를 종합해가지고 중수청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형 FBI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을 좀 논의하고 그동안 또 여야 간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쟁점들을 좀 논의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9월까지만 지금 수사를 검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는 하긴 좀 어렵겠죠? 이게 지금 여야 합의하면서 입법권을 주긴 했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야 동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동수인 데다가 합의 처리를 합의해놨기 때문에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가 아니라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고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부를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다만 대통령이나 또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수청 설치에 관련해서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서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현재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좀 열릴 마음으로 좀 정부와 여당에 참여해 주기를 좀 당부합니다. 네, 전당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재미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고원님도. 이게 흥량이 돼서 민주당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확실히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또 정치라는 게 생물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1, 2위 차이 별로 안 난다 얘기를 했다가 어제인가요?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던데 그냥 흥행 안 된다고 하길래 욱해서 그런 말 했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될 일이 사실 또 없지 않아요? 공개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선거위원장만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흥행적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좀 그래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 같고 또 강훈식 의원이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또 했었는데 며칠 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단일화 부분 지금 투표 더 갑니다. 온라인 투표. 사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처음에 예비 경선 들어가기 전에 뭔가 다른 주자들이 극적인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좀 뭔가 달라졌겠죠. 또 그게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략적 또는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아니라 이재명과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당은 이렇다. 새로운 비전과 같이 또 시대정신을 반영한 어떤 노선들을 지시하면서 단일화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해야지 지금 와서 처음부터 86세대가 안 나가니까 96세대가 단지 86세대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모여서 누가 단일화하라 하니까 단일화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효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등 주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어대명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 과정에서 견제 같은 것도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실언 부분하고 이른바입니다. 사법 리스크 표현 좀 싫어하시긴 하던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에 욕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또 사과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경선했다고.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은. 의원들이 어차피 욕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욕먹는다는 게 사실은 비판적인 또는 반대의 어떤 견해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표현을 욕 플랫폼이라고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만 의원들이 물론 그런 과도한 비판,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겠지만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가볍게 이야기한 거였는데 너무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이렇게 조언도 하십니까?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가능한 차분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제된 표현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또 말씀도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당 내부에도 1등은 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받기도 하고 수사 압박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인간이다. 저도 인간이다. 또 가족들도 고생을 하니까 사실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를 밖이 아닌 당 안에서 공격하는 거.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2018년도 6월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명예훼손 사건들을 해서 물론 다 혐의 없으면 내지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대선 경선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어떤 공격을 받았고 수없이 많이 고소고발됐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가족까지도 고소고발돼서 지금 수사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 내부에서 정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국민의힘에서 정권에서 수사하고 있는 또 국민의힘 정권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관련해서 우리 당이 새롭게 전혀 증거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갖고 사법 리스크 다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은 상대방이 만들어낸 우리 민주당과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당이라든가 정부의당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민주당 후보들이 그냥 후보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정청래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들은 이런 행위를 내부총질이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내부총질이다. 해당 행위다는 조금 약간 과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당내 경선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당이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해야지 후보자, 경제 후보자들을 갖다가 깎아내리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갖고 공격하는 것, 리스크라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그런 것들이 경선의 흥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지금 별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재명 의원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백현동도 마찬가지, 성남의 부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보도되는 게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거든요. 이 경찰이 이달 중순에 수사기록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행태죠. 정치적인 행태일 것이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 법인카드 문제가 1월 달 중에 대선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당선됐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했고요. 이게 몇 달 지났습니까? 사실은. 이 법인카드 문제가 그다음에 금액이 수십억이 아닙니다. 천만 원도 채 되질 않아요. 이걸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걸 한 5, 6개월 이상 천만 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을 갖고 5, 6개월 이상 수사해갖고 특정 수사라고 하는 게 수사를 해갖고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수사 내용도 중개해버리고 지금 수사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참고인은 내가 다 불어 소환해서 얘기 들었고 어떤 진술이 나왔고 다 공개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식의 망신주기 형태의 행태의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시점을 지정해갖고 언제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 이게 정치개발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 법인카드 유형 관련해서 참고인 A 씨가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기사였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 해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보도가 되니까 선행 차량의 운전기사였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다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도 들지만요. 저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6급 선거 3으로 등록된 운전하는 봉사자들이 대선 명됩니다. 대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수십 명이 운전하는 운동원들이 있는데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본질은 사실은 행령이나 일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수사가 얼마나 마른 수건 쥐어짜 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계된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저는 뭐 관련자들을 불러놓고서 다른 별건들 갖고 강압해갖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추측입니다. 사실은. 이게 과거에 수사 과정이 어떤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대개 모든 언론들이 수사기관에 강압수사를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강압수사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무슨 압박을 넣은 것처럼 마치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게 수사기관에서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리지만 이걸 이재명 후보의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장동 수사 조금 전면 수사하겠다고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오래됐어요. 지금 몇 번째 수사인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판단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30% 전후한데 결국 정권과 또는 여당의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을 갖다가 은폐하고 그걸 다른 데로 밖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어떤 행태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재명이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0.73% 차이로 낙선했지만 1600만 표 이상을 얻었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차기에 가장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지금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후임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의 어떤 비리를 조사한 건 있어요. 그러나 대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쟁자를 조사한 건 이재명이 유일할 겁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의당이 보이는 건 매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FC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지금 있는데 변호사 비 대납 사건 등등 이 모든 사건들 혐의가 없다라고 관련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3월 10일 어쨌든 대통령 당선자 5월 10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이미 3월 달부터 이미 검찰, 경찰은 달라졌거든요. 몇 개월째 거의 마른 수건 쥐었지 않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검찰, 경찰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감상까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나서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됐다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수사 전방위적인 수사는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서 겨뤘던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이런 전례를 만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만약에 된다면 반대한 측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공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약간 웃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천 학살은 안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공천 그 부분 얘기가 많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무슨 공산국가의 독재자입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공천을 학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 체제 때 후보자를 선발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시스템 공천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조는 당대표의 도장이 찍힌다고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다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가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분당 가능성도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반명 소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반명 소위 반명 그룹들의 그야말로 흑색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색 선전.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까? 1표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탈당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또 좌장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친한. 그런데 저 좌장은 아닙니다. 제가 좌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가장 친한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까? 역시 당 안팎의 여러 우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이니 공천학사니 말씀하는데 당 내부를 확실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통합 민주당이 확실한 민생주의 정당 또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줄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새롭게 혁신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구태에서 벗어나서 혁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민생, 혁신 세 가지 말씀을 주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그거 반대겠죠, 사실은요. 분열하면 안 되고. 당대표가 돼서 역시 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분열적인 어떤 또는 실원들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역시 당의 분열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말씀 같은 것도 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더 차분하게 신뢰감을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영 논리와 이념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또 그다음에 당대표 체제에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안 또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신중론도 나오고 있고. 우리 의원님 입장 어떻습니까? 탄핵 추진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탄핵은 법률과적인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법률과적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법률가로서 대통령나 장관이나 헌법에 정해진 그런 분들이 직무수영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무수영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탄핵에 갈 거냐 안 할 거냐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건 법률가로서 본인이 보기에 정부조직법 위반에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다.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하는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역풍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저는 국민들이 과연 그런 정도로 갖고 직권 초반기에 있는 정권을 흔든다 흔들어서는 되겠냐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국정운영 지금 20%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민생의 실패고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듣고 여론을 본인이 신경 쓰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겠죠.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론을 들어야 될 것이고 당도 여당도 좀 여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권 지금 한 3개월 밖에 안 된 여당이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하는 여당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전무 의무합니다. 정부 여당이 좀 심기 일전해갖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인터뷰했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 지지를 추락이 야당이 만들어낸 여서야대에서 야당이 만들어낸 악의적 프레임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정말 그거야말로 민심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행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민심이 국민들이 지금 야당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크게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도 반사 이익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민주당도 크게 잘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잘한 건 없죠, 사실은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대선 경선 과정이 국민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만든 프레임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시민사회수석이 그런 정도 생각이 수준의 생각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요. 언제까지 야당 다 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